제가 지금 약간 감귤처럼 보이지 않아요? 그렇죠? 온 세상이 뭔가 좀 더 확실한 느낌 스스로 느낌으로 아니 컨셉이 이제 놀러온 게스트하우스에 놀러온 네 아니 뭐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느낌으로 기사님 아니에요? 기사님? 아니요 기사님 폴대씨 아니고요 게스트하우스를 한 달간 빌리신 분동 커피 느낌이구나 약간 아 그런 느낌 아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? 아니 이게 게스트하우스에 저렇게 언니 게스트하우스 안 가보셨어? 아 나 막 가봤는데 어 가봤어? 네 나 안 가봤어 나 안 가봤어 뭐야 뭐야 그렇게 당당해 그래서 지금 컨셉을 안 가봐서 그러고 왔구나 아 몰랐구나 아니 몰라서 네 저는 대학생 아 농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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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도 이제 여름에 놀러와서 싸움 잘한 친구 놀러와서 대충 입었잖아 아니 놀러와서 이대로 회식 간대요 놀러와서 이대로 자기 호시를 놀러와서 해변가 갔다가 와서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이렇게 이거 하나 들고 자 그리고 말이죠 오늘 오늘 여성팀 주장 넋살이가 없어요 넋살이 넋살이 어떻게 된 거야 가수로서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집중 있게 하고 싶다 해서 어? 하차 하차 아이고 이렇게 보내야 사람은 아니 인사도 없이 이렇게 그래 인사도 하고 가야지 그래 카메라 를 통해서 인사하자 인사하지 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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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인성 결석을 하게 됐습니다 결석이에요 미리 스케줄이 잡혀있어서 그리고 해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함께합니다 오 라비랑 똑같아 오 라비랑 똑같아 역대 최강 똥꼬집남 라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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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볼 때 느낌이 제2의 라비 탄생 난 사실 닌데 진짜 니가야 니가? 니가지 않아요? 됐지만 니가 야 빡 섞였다 섞였어 지금 어 바로 어 한 번만 아니면 너가라고 녹음을 해서 너만이라고 헷갈린 걸 수도 있어 그렇죠 뭐 김동연이 한마디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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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 최강은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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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강의 최강은 최고의 쟁이쟁이 고집쟁이 라비스럽대 유행원을 만든 러비입니다! 안녕하세요 몇 번 나온 것 같아요, 김에 제가 딱 한 번 출연했는데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? 한 번쯤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스티커로도 출연을 해서 한 추가로 5회 정도 더 출연을 했어요 그렇죠, 그렇죠 사실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좀 걱정을 했던 게 라비스럽다는 걸 저희가 만들었어요 라비스럽다 오늘도 좀 라비스러울 예정이지 아니면 멤버들과 융합돼서 제가 모니터하면서 많이 언급되고 해서 감사하고 좋다가 이제 주희 씨랑 낸시 씨 나온 편에 두 분이 약간 의견을 조금만 강하게 어필해도 라비네! 이건 라비 맞아 여자 라비 후배님들한테도 뭔가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오늘은 좀 잘 섞어보려고 네 캐릭터 잃어 고집을 꺾고 융화되는 라비가 말은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따 또 있으면 라비스럽다 나오지 오늘 놀토 게스트하우스에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기럭지 섹시한 두뇌 와 거기에 털털한 성격까지 연예계 대표 이기주의자를 놔주세요 누구야? 자 누구고요? 너무 커 너무 컸다 너무 컸어 어머 너무 컸 너무 컸 너무 컸 너무 컸 스타일리 앉아주면 꼭 살거야 반갑습니다 두발 두발 쟁두발입니다 한 5장 정도도 안 태어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모델 이현이씨와 장도연씨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이현이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델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장도연씨도 놀토 나는 자주 놀러오신 거 같은데 저 처음 왔어요 여기 왜 이렇게 자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족 같은 아세요? 그 전 시간에 호구들의 감빵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감빵을 하네 저희 가족들인 거 다 아시죠? 가족이네 가족 같은 놀라운 소리 맞아요 놀토 아무리 가족이라도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예예 네 안녕하세요 놀토는 처음입니다만 저는 2m 장신 개그우먼 바른 삼백 개그우먼 장변입니다 잘했어 발삼백 선이 도연씨가 라비와 놀토에 나온다는 걸 단체 채팅방에서 먼저 알았대요 무슨 얘기예요 원래 아시는 세 분이서 엄청 친해요 아 진짜 배우 윤승화씨와 베이스더 같이 예전에 뷰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 놀토 출연한다고 라비 먼저 얘기해줘서 날짜가 겹치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나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나왔어요 잘해 라비가 워낙 놀토 얘기를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많이 해요 저는 CP님인 줄 알았어요 놀토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아서 자부심이 있구나 네 오늘 또 이렇게 떡하니 MC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자람스럽고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네 두 번째예요? 네 두 번째 네 번쯤 나온 줄 알았어요 하루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화면에 바뀐 거 파면면 일곱 번째인데 큰일이 없는 두 번째입니다 역살력부터 하나 지금은 안 돼 오늘 바보존 쪽에서는 봉투를 여러 장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네? 똥꼬집 라비보다 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현희 씨가 잘하는 게 간보기와 발빼기 그리고 낭타타기라고 합니다 아 3박자가 다 들어가 있네 저희 놀토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성격인데 아니 집에서 이렇게 듣고 풀어보려고 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럿이 모여서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럼 들으면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딱 답 나오면 거봐 맞잖아 이런 식으로 아 거봐 거봐 나오는구나 거봐 나오네 거봐 나와 여기도 약간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몇 분 있죠 예 허니하지 뭐 허니 허니 잘 안 보자구 맞을 거 맞을 거 자 이분을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았을 땐 포켓걸 입점은 하느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정육점 컨셉인가요? 저도 저는 스페인 하숙에서 유혜진 씨처럼 저 주인관이세요 막바지 휴가철 아직 휴가 못 가신 분들 이거 타고 가야죠 놀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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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성